알투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지구핵 시리즈 25강 들어갑니다. 25강의 첫번째 문제부터 연계가 반이 안되는 흐름 무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Making a discovery, 발견을 하는 것이, 건너뛰십시오. 뭐에 관한 something, 무언가에 관한 발견을 하는 것은, is a thrilling experience. 이게 핵심입니다. Making a discovery of a something is a thrilling, thrill, 아주, thrill, 흥, 아주, 재미있는, 죄송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걸로 퉁치십시오. 경험입니다. 근데, whether in the laboratory or library archives, 이거 실험실에서 건, 발견하는 것이, 아니면 도서관의 archives, 기록보관소이든 간에,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 다음 발견은, no one else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아무 누구도 특정한 그 당시에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은, thrilling experience인데, 누구에게요? undergraduate students에게, 대학생에게, 학부생입니다. graduate school 하면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니까,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얘기하는 겁니다. college student의 어떤 대학생,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대학생, 어디에, 학부생, research, 대학생 연구에, can experience, 경험을 할 수 있죠. this thrill of discovery, 이러한 발견의 기쁨, 흥분, thrill,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ey, 멀지 않습니다.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받으면 되겠죠. may identify, 찾을 수 있어요. 이게 identify는,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find a new bacterial, bacterial strain, 종이죠. 종, 새로운 박테리아 종. make a connection,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make a connection,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previously separate concepts, 이전에 따로 구분된 개념들 사이에 연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a라는 개념이 있고, b라는 개념, 이전에 있는 concept, 개념인데 이것 사이에 connection, 관련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찾는다는 얘기죠. or uncover, uncover, discover, discover. 동사가 discover입니다. discover하고 유사해요. cover가 덮는 거니까, uncover는 덮은 뚜껑을, 뚜껑을, 왕뚜껑 뚜껑을 딱 열었어요. 열어내는 거죠. uncover입니다. discover하고 의미는 비슷해요. 물론 폭로하대의 의미도 따로 있습니다. long forgotten, archival document, 아까 기록보관소의 document, 오랫동안 잊혀진, 이거를 발견하는 거. the latter.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저희 고문서가 서양의 박물관에 있다가 발견돼서 되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저희 얘기는 되게 소중한 문서지만, 서양,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옛날에 가져갔다가 저기, 대형 박물관, 아니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archival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발견했다는 얘기죠. that led, that lead to a new understanding of an issue, 어떤 이슈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끄는 archival document죠. 오래된 고문서를 찾아낸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대학생들도요. 연구에서, undergraduate research, 여기에서, nearly every US college and university, 거의 모든 미국 대학교, college, university, 뭐 차이는 있지만, 그냥 대학교로 가겠습니다. college and university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every, 그럼 여기가 includes, 포함하는 것이죠. 대학과 대학교, 그냥 대학교로 칩시오. 대학교가, 모든 미국의 대학교가 includes, 이 두 부분, college and university를 한 부분으로 봤다는 게 여기에 있는 include의 동사 부분에 s, 단수 취급했다는 얘기고, every는, every도, every 뒤에 나오는, every,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단수명수죠. 복수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에 s가 들어가겠죠. 포함시키는데, 뭘 포함시키느냐? 학부생 연구 경험을,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s, in the learning opportunity, offer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의 연구 기회, 대학생, 학부생 연구 기회를 포함시키는 거죠. 모든 대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f all types.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고등, 교육, 기관이 are implementing,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심고 있어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a number of. 많은입니다. many. 여기가 the number 하면 이거의 특정 숫자니까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은 창의적인 approaches, 접근법, 방법입니다. 많은 창의적인 방법을 implementing, 실행하고 있어요. 저는 실행한다고 봤습니다. to, 뭐하기 위한 접근법? facilitate innovation. 혁신을 촉진시키는 방법. problem solving. and discovery. 촉진시키는 게 지금 1번. innovation을 촉진. 두 번째,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발견을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방법. 많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and, all types, institutions, are 1번입니다. 그 다음에 and, 아, 이게 한지 주어, 같은, 같은 주어지만 한 번 더 써줬습니다. they, C, undergraduate research. they라는 얘기는 여기 그대로 주어 똑같습니다.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f all types. 모든 종류의 고등 교육 기관들이. C, undergraduate research. 학부생 연구를 어떻게, 뭐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as a critical vehicle.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여기 탈 것. 차량이 아니에요. 도구. 뭐를 위한 도구? for achieving these objectives. these objectives라는 게 아까 방법이었죠. 뭐하는, 뭐하기 위해서 여기 1번, 2번, 3번을 촉진시키는 것. 이게 목표겠죠. 요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facilitate, innovation, problem solving, and discovery. 이걸 촉진시키는 방법들. 이걸 실행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critical. 중요한, 핵심적인, essential. 그 다음에 vehicle. 차량이 아니라 방법 approach하고 똑같은 거예요. approach.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번 지문을 까면서 깐다는 얘기는 흐름 무관이니까 흐름 무관이니까 흐름 무관이 왜 직접 연계되기 어려운지 바로 알려드리면 여기서 중간에 어떤 한 문장을 빼서 그게 무관했던 문장이니까 빼면 단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됐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빠지니까 벌써 짧아지죠. 짧아진 만큼 제한된 내용에서 벌써 순서를 내더라도 이렇게 약간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은, 이쁘지 않은, 모양이 이쁘지 않은 게 농담이 아닙니다. 자,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이쁘게, 이쁘게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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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지문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물론 여기서도 아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 있지만 조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업법사항들 보셔도 업법사항들이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that. 물론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관계되면서 금방 보이고요. 여기도 관계되면서 금방 보이고 that. 그 다음에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관계되명사가 벌써 세 개나 나오는데 이건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개만 가능하지 이게 내신처럼 세 개를 다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신에서는 다 낼 수도 있어요.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고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나왔다 그러면 동사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사 문제를 내고 다 따로따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a number, the number 좀 약하죠. 그러니까 업법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지문을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문제풀이로 잘 문제를 문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여기에 제가 물론 예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노란색의 어휘, particular, 특정한, 동의어는 specific, 특정한, 반의어는 general, 일반적인. 그 다음에 identity, 아까 제가 구분하다, find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identity, 명사형. 죄송합니다. 글씨가 지금 날아가네요. 조금 천천히 하면 느려지니까요. 여기 strain, 뭐 떠오를까요? strain, species, 떠오르셔야 되고요. type,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떠오르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breed, variety. 이거 두 개 정도는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breed, variety.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거는 스펠링 천천히 적어드렸습니다. breed, species, type, variety, strain. 이거 정도는 종, 종이라고 해서 박테리아의 종. breed, 여기 구분이죠. 떠올라 주셔야 돼요. 그 다음 include의 반대말 당연히 exclude고요. 그 다음 implement, 아까 말씀드렸죠. 실행하다였어요. 시행하다, 실행하다니까 뭐 perform, perform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do죠. doing, doing a number of creative approaches. 또는 수고로 보면 carry out 정도 떠오르시면 훌륭하신 거고요. approaches, 아까 여기서 vehicle, method, way. 쉬운 걸로 하지만 방법이에요. 그 다음 facilitate, 촉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 critical, essence, vital. 그 다음에 important, significant. 다 적진 않겠지만 제가 물론 차근차근 안 적어드리는 이유는 그걸 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때 찾아보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십니다. 대신 여기서 이 지문에서 할 때 여기 노란 거 있는 거 정도 어휘는 반드시 내가 자기의 어휘로 득, 획, 득하고 넘어가시면 이 지문을 공부한 진정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내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에서 가장 이런 쉬운 지문을 내신용으로 문제를 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단어예요. 쉽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나 이런 걸로 변형을 했을 때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에서는 어휘의, 어휘학습에 특별히 어려운 학습이야 어려운 어휘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지금 수능에서 다루어질 것 같은 기본, 핵심 어휘들을 잘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21강의 2번인데요.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Extraordinary, Extraordinary 특이한, ordinary하지 않은, 유니크한, 독특한, 생산적인, 압도적인 확률 또는 압도적인 역경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즈 크레딧하면 뭐뭐로 여기서는 신용이라기보다는 동사니까요. 역이다고요. 그 다음에 Potential, 잠재적인 그 다음에 씬, 명사로, 형용사인데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 명사로도 쓰였으니까 잠재력도 있고 Expectations, 예상, 기대 이런 핵심 어휘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십시오.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문이 모양만 딱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도 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쉬워 보입니다. 교수님이 그의 사회학 클래스를 보냈어요. 학교인데, 슬럼, 빈민가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Case History 사례, 사례, 사례 역사 200명의 젊은 학생들, 보이들의 사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The sociology students concluded 그 학생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Each boy appeared doomed to a bleak future 미래, 암울함 미래 인듯해요 인듯해 각각의 소년이 Every boy 인듯해요 doomed 인듯해요 파멸 인듯해요 파멸, 뭘로 파멸? bleak 암울한 미래로의 파멸 미래가 우울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울해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20년 More than two decades Decade가 10년이니까요 20년도 더 지나서 또 다른 사회학자 교수가 이제 그의 그 다른 교수 두 번째 교수죠 또 다른이니까요 또 다른 첫 번째 교수 두 번째 교수가 이제 그 자신의 클래스 사회학 클래스 학생들을 또 보냈죠 보내서 발견했어요 발견하기 위해서 보낸 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What had happened to those 200 boys 아까 예전에 이전에 처음 기록했던 200명의 boy 소년들을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 완료 나와야 되겠죠. 어떤 시점보다 더 지나 과거라고요 더 이전이라고요 센트한 시점이 1이면 이거는 그 이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1번 센트했으면 그 이전 2번 2번 한 거고 물론 이분이 보낸 건 더 전이죠. 여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꼭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What happened to those 이런 식으로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내용상으로만 보셔도 이 센트한 시점 이후에 지금 센트한 시점 이전에 발견됐다는 거 보고 여기서 보낸 센트한 시점보다는 뒤라는 게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Of the 180 still surviving 200명 중에 여전히 계속 계속 생존 중인 180명들 가운데 In that neighborhood 생존하고 있는데 생존하고 있는데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네이버 처음에 그 지역 이 슬럼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인원이 180명이었다는 얘기죠. All of those men 180명들 이제는 boy가 아니에요. Man 남자가 됐어요.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 그 그 사람들 모두 had a chief 성취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뭐로써? 의사로써 변호사로써 그 다음에 생산적인 그 구성체의 사회 공동체의 멤버로써 꼭 닥처만 성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이어만 반드시 성공일까요? 다른 많은 사회적인 역할 그 공동체 커뮤니티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성공적인 삶을 성취 했다라는 얘기죠. 그 교수 두 번째 교수가 콤마 콤마 삽입 이번에 엄청 나옵니다. Followed up with interviews 인터뷰로 했어요. Determited to find out 결심했는데 뭐하기로 결심했냐면 찾기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had beaten 극복했는지 겉으로 보기에 seemingly overwhelming 압도하는 압도적인 역경 확률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압도적인 확률로 지금 어떻게 보였다고요? 지금 모두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Doomed to bleak future 이렇게 보였으니까요. 압도적인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발견 알아내기 위해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죠. 각각의 사람들이 180명 각각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credited 아까 여기다 라고 했죠. credited credit 신용에서 동사인 거예요. 신용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the same particular teacher 자 기억하시나요? 아까 particular 특정인 specific teacher special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생님을 가르치 아 때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선생님을 동일한 특별한 선생님을 credited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으로 탓으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someone who had the scene 근데 이 teacher 는 누군가 인데 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잠재력을 그들 각각의 man 그 180명 각각 안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던 얘기죠. this teachers 이 선생님의 기대 근데 기대는 held with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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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함께 예요. conviction 과 함께 한 기대 이게 동사입니다. 지금 drive her to achieve nurture and support imminent success in her her students 여기에 지금 her 당연히 누굴 받을까요? 선생님을 받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선생님이 actively drive 목적의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actively 활동적으로 양육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리고 후원하도록 이끌었어요. 절박한 성공을 in all her students 그녀의 모든 학생들에 있어서 절박한 성공을 양육하고 후원하게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학생들이 herself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드로우 왕고의 주어를 잘 보면 this teacher 가 아니에요. teacher's expectation teacher 안에 있던 여기에 있던 expectations held with conviction 이렇게 되죠. 기대 입니다. 지금 기대치가 기대가 그녀를 drive 이끌었어요. 뭐하도록 양육하고 후원하도록 이끌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지문도 내용상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좋은 예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particular 이런 단어를 확실하게 익히신 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particular 하실 수 있죠. 여기서는 particular teacher 그 특정한 선생님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overwhelming 압도하는 그 다음에 as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게 역경의 의미로 나온 게 벌써 지금 수능 특강 영어 이번 2021 학년도 에서 벌써 두 번째로 선생님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상하게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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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특정하게 예전과 달리 나온 단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쯤 주의를 해두고 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강의 두 번째 지문으로 찾아 아 세 번째 지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